아아악! 으아아아악! 우리 진짜까지고 온 거 안녕하세요 오늘 남양특집으로 공동면직 가자고 해서 왔는데 모델님 왜 가자고 하신 거예요? 우리 여기? 네 여름도 됐고 남양특집으로 우리 청아도랑이랑 벽화신 딸 담력 테스트하러 왔어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아니 근데 진짜 무섭긴 하네 야 원래 공동면직 오면 불빛 같은 게 보인데불빛이 없는데 여긴 없어 여기 보이는데? 아우 소름 끼쳐 어? 용사장 먼저 올라가 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야 더 안 보여? 더 안 보여? 야 어떻게 된 거야? 더 안 보여 공사가 된 것 같아 올라가 올라가 봐 너 안 내려가면 안 돼? 사람 나오면 대박이다 에헤헤 하하하하 제가 봐 봐봐 어 하하 여기 좀 해서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아 왜!? 더 올라가 담역 캐스터 하기 전에 체육 캐스터 되겠다 사장님 나 토할 것 같아 뭐 도예? 야 뭐 저 불빛 아냐? 저기요 아 왜그래 아 카메라다 공동묘지에는 귀신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귀신 살지 어떻게 살아요? 가위 안에도 지금 잠드셨을걸 지금 활동시간이래요 이제 이제 일어날 시간이지 아침 기상 여기서 어때 빨리 와 야 너 가지마 가지마 무서워 눈이 이상해 풍수는 어때요?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 지금 너무 좋아 나도 누워있고 싶은데 여기 누워있고 싶어 여기 어디라고 말하는 자리야 말하면 안되지 저 앞에 산이 이렇게 능선이 쫙 있는데 풍수를 보면 이렇게 산과 능선이 합쳐지는 거기가 보이는 그 선이 막힘이 없잖아 비가 와도 뭐가 와도 내려가는 곳이고 해가 계속 있는 이렇게 모이는 곳이잖아 여기가 명담짜리네 여기 보이는 게 없잖아 그러면 시체가 안 썩는다는 거야 물이 산소 옆에서 수맥이 흐르면 보이면 자손들이 되는 게 없거든 여기 되게 좋네 이 다음에 나도 죽으면 여기로 올까 혜연아 나야 내려가지마 배신 때리지 말고 내려가지 말라고 무섭다고 우리 후라시 키면 안돼? 아무 후라시가 필요해 천천히 가라 깔을 왜 꺼내요 왜? 기도터도 하면 묘지가 있진 않지 엄마가 바로 앞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안으로 들어가지? 위로 올라가야 돼 아닌데? 아니야 근처라 그래 바람이 꾸라 그랬는데 엄마? 위로 올라가요 쭈쭈쭈쭈쭈 얼굴에 뒤에서 비춰주세요 좋다 화나네 불 꺼야지 엄마? 하얀동생 하얀아 멜로디 엄마? 지금 막 닭살 돋아 하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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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놀라는 말에 카메라를 제대로 못 찍어줬잖아 낙양특집으로 뭐 구독자들 분들 뭐 재미있게 하얀아 우리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야 돼 정말 와서 내가 보니까 귀신 나올 것 같아 흉가 체험한다고 막 가고 안 가셨으면 좋겠어 정말 뭐가 묻어갈 것 같아 아 그래 아 진짜야 저 아까 도깨비 볼 하얀아 이거 뭐 봤어? 야 얼마 더 없는 줄 아냐 종집으로 찍었네 무당도 사람이네 그 아니야 귀신이 무서워 그 아니야 사람보다 귀신이 더 무서워 저한테 손님 안 오는 거 아니에요? 하얀아 우리 진짜까지 에이 유 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어요 ely